계속 주세요. 우리 엄마들은 말 말하는 거 싫어해, 엄마들은. 무조건 두드리고 노래 부르고 해야 좋아라지. 노래가 끊기고 별로 안 좋아라 하네. 맞으라. 응. 나 안 쉬고 계속 할게요. 계속 하려니까.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라버니 저 뒤에 가서 내 거 동동구름 한 번만 갖다 줘요. 옷은 동동구름 옷이 칠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병에 왔으니까 동동구름 한 번만 맺게 힘들어도. 여기 저 태트에 있어요. 동동구름 뭐요? 그래. 미쳐불러시우. 동동하러 와 있어요. 아, 저런이 TNA가. 나하고는 안 맞아. 노래 하나 주세요. 준비할 동안. 동동구름은 힘들어도 한 병에 왔어요.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엄마들, 우리 아빠들 기분 좋게. 저게 엄청 무가요. 아주 친구랑 한번 뒤져. 아주. 이 노래 하나 하는 걸 하나 키워봅시다. 노래 하나 하는 걸 좋아. 시빵õ 우슬멓 기타 들어. 건물 시빵õ 공연 오소시 사랑이 가지 못하게 문 닿아 보잖아 문 닿을까 문 닿을까 거운 곳이야 내 청춘지 못하게 여수수를 끊겨라 새파란 청춘 내 청춘을 머리에 보내 놓고 내가 너를 걸고 찾고 있을지 이 색상 날아 보고 웃는 내 맘 보고 웃는 거야 여수수를 끊겨라 이 사랑한 밤을 붙잡고 너를 붙잡고 문 닿을까 문 닿을까 문 닿을까 꽃이 떨어진 다리 밟은 밤에 너하고 웃는 바람 비가니 못하게 문 닿을까 우리 도료 슬프트 소장님이 대단해 무언가가 넘어 이 지도의 발음이 순렴고 물은 우리 여수수 희망이 가지 못하게 웃자 바로 자랑아 동달인가 동달인가 너무 몰라 외쳐주지 못하게 여수수를 꾸려라 생활 청춘제 청춘을 너희의 고대로 내가 원하는 두 장군이 생긴 것 니 생각난다 불고풍된 내 희망 무너지 못하게 여수수를 꾸려라 한 번을 웃자고 너를 웃자 웃자 하나 봄이 너랑 다해 너하고 웃자 웃자 혼자 내가 주지 못하게 웃자 하나 봄이 너랑 다해 나 이제는 한숨 잘게요 날씨가 더 부니까 이제는 한숨 잘게요 힘들어도 깨까리 좀 주시고요 검정봉신 동동부로 청춘을 보려다 내려가지고 주지 못해요 오늘 갑시다 박수 하나 감사합니다 자 가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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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려 격려 미운 사람 디스크 하나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뭐라 아이고 아이고 장이가 거짓말하는 거 한번 봐봐요 엄마 뒤에 손에 한번 받쳐봐요 얼마나 무거운 거야 미운 사람 하나 주시고 정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더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이 무거운 거 메고 있고 더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덟아만 먹고 합시다 그래도 될까요? 우리 오늘 첫 장사에요 첫 장사 저 계시니까 여덟아 3천원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 됐으면 갑시다 나는 앞에서 동동 부르고 치고 있을게 우리 엄마 옆 한다니까 바로 갑니다 뒤에서부터 도세요 뒤에서부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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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HYMI 태어나 찾아올까봐 가슴에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난다해요 한 번 해봐 그 길을 놓을 수는 없어 너와라 운명이 거야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와 와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너 잘한다 하나 노래 하나 줘봐 너 언제 매봤니? 언제 매봤어? 와 잘하네 잘 매네 잔잔한 노래 하나 줘봐 한번 봬봐 동동 구름은 한 통만 사면 혼자 되려 무수 4개가 동동 노래 한 번 봐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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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잘한다 나한테 배워요 너 어떻게 그렇게 깜짝깜짝 뛰냐? 너 그나저나 하나 해먹었다 또 절사 깨졌잖아 어 어 아다 와 시작부터 너무 진단 빼물었다 아니 키도 쬐까란게 저렇게 힘이 어디서나 그런가 어 아이고 야 향기야 이거 니가 보일 거니까 니가 가져가야지 어 어 어 퇴근해라 그거 갖고 아이고 어떻게 이게 이게 될까? 어 귀엽다 귀여워 아이고 엿먹는 모습이 참 아름답소야 어 정기 이거 가버렸어? 시작부터 이랬어요 첫날부터 정기 다 가가지고 아저씨 아치 풍선이 뭐 이렇게 뻔뻔하게 서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와줘 어 노래 하나 주세요 몇드실동안 저 아치 빼버려요 사장님 빼버려가지고 오늘거 안주면 되지 준비됐으면 어 우리 투파인가 응 투파가 응 투파가 응 노래 하나 주시고 그냥 엿두팔 꺾다만 씨 살살하자 아 오라보니 연 안사주면 우리 엄마들한테 불알 한 번씩 만지라고 해갖고 사줘 팍 막 들이대 연여들 한 번 안사주니까 막 있는대로 들이대요 막 앞을 이렇게 저 오라고요? 아 아 미쳤다고 동동구름을 매갖고 땀을 이렇게 힘들게 해갖고 아 다 죽겄네 그냥 노래나 맷자락하고 옆 할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한테 동동구름을 매쓸까 그냥 노래나 맷자락하지 아 죽겄어요 죽겠어 어 고좀 닦아주쇼 아 아직 거기까지 내가 왜 단장님한테 닦아달라 해야 돼? 싫은데? 어 손 썩어서 싫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애정들이 있어가지고 엄마 가요 이제 아 사진 하필이면 코가 이렇게 덕지덕지 나와야 돼 코 좀 딱 꽂혀 아버지 찍었어 찍었어요? 박았어? 어 잘 박았지라 어 그러면 됐어 어 자 앉아 계셔 엄마 정이가 생각 미스해서 생각을 잘 못했어요 동동구름을 조금 있다 멜건디 뭐한테 미쳤다고 정동구름 매갖고 도와 뒤집어 땀아 있는데라 아이고 아이고 어버이날 두 번만 왔다가는 사람 뒤지게 생겼네 아주 우리 엄마 아빠들 웃게 애들 낳아다가 노래 하나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 많으니까 우리 가위까락 하나 갑시다 어 노래 하나 잠잠하게 하나 주고 그거 그거 뭐지 버들리 힘들어 폴카 폴카 음악으로 가위까락 한번 갈게요 우리 엄마들 앞에 많으니까 뭐니뭐니 해도 각설이는 노래는 조금 못해도 괜찮해 근데 북장구 가위깽가리는 잘 쳐야 되거든 또 그런거는 또 청해가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또 하나 가고 하나 짠짠하게 하나 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고맙다 부모님 오븐 iPhote аш 알 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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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을 가고 싶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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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잠깐 한두 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? 잠깐 통 받으러 수고만 한 사이에? 어? 조승사자들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. 준비됐어. 같이 갑시다. 다시 한 번! 다시 한 번! 그날 둘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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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리듬 박수 하나 둘 셋 넷 자 리듬 박수 하나 둘 셋 넷 자 리듬 박수 하나 둘 셋 넷 자 리듬 박수 둘 셋 넷 가자 가자 잘하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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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